술은 몇 잔까지 가능합니까? 와인 한 잔 정도까지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남성분들은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처방해드릴 테니까 잘 드십시오 그런데 꼭 한마디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술 한 잔 해도 됩니까? 술 한 잔 마셔도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? 유혹을 참 견디기 힘든 남성분도 있을 텐데 술은 몇 잔까지 가능합니까? 정해진 양은 없지만 와인 한 두 잔 정도까지는 허용을 합니다만 그 이상 취하면 우선 모든 병을 치유하는 게 내 면역력인데 면역력이 혼란이 와요 술에 취하면 면역세포도 취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반드시 시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잔까지 허용을 합니다 와인 한 잔 하면 꽉 찬 게 아니라 반 정도 찬 네 보통 반 잔 소주 잔은 얼마나 됩니까? 소주 두 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